술 적당히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. 방송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. 사랑합니다. 품원량님. 설렘 같은데? 알겠습니다. 어딜 들어가 근데? 여기가 우리 집인데. 들어갈 수가 없는데. 우리 집인데? 안녕하세요 품원량님. 아까 전 드시는데 종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. 내가 화장실에서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. 종이 먹었다고 내가? 무슨 소리야. 어? 어? 잠깐만. 야 오른쪽에 뭐가 찢겨있다 왼쪽에. 어? 야! 뭐야! 야 어디갔어 이거! 나 진짜 종이 먹는 거야? 나 분명히 종이 안 먹었는데. 진짜야? 나 이거 어디갔어 이거! 나 종이 먹었어? 어? 뭐야! 안녕하세요. 나는 분명히 페어링입니다. 뭐야 이거 또. 하하하하하. 사랑합니다. 그것이 알고있다야? 뭐야. 범죄자야. 잠깐만요. 뭐라. 뭐야 이거, 술 종료 먹었는데 아, 나 종이 먹었네? 아, 나 언제 먹었지?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었어 언제 먹었지? 안 먹었는데, 안 채였는데 김치전 먹고 뭐 먹어라 했지? 호박잔? 야, 뭐야, 불 또 떴어 얘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셨나요? 이거 원래 나와있었어 엄마, 저 형 종이 먹어 저런 거 보면 안 돼 종이 먹었어 여기 붙은 거 아닐까? 염소 체험 축하합니다 아, 진짜 아, 땅방에 떨어졌어 어떻게 할까 아름다운 사람 아이, 아이 씨 털어볼게 아, 이거 버리긴 좀 아까운데 이제 평범한 음식은 이제 놓았어 아, 잘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무시 속 티몬을 맞춥니다 내가 화장실에서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